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통 FOMC 회의 이후에는 증권사에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가 가장 바쁩니다. 새벽에 밤잠을 설치고 회사에 나와서 보고서를 쓰시고 분석을 하는데 무려 이런 시간에 저희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해서 FOMC 회의 결과를 따끈따끈하게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메리치 증권의 채권 담당 윤녀삼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하고 부담습습니다. 아니, 어제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보고서를 쓰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6주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마법에 걸리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이라서. 정말 연구원님의 가장 따끈따끈한 분석을 저희가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이번 회의 결과에서 가장 이게 이런 게 좀 특이했다, 특이 사항이 있었다라고 했던 이슈가 뭡니까? 최근까지 파월 의장이 이제 금융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고 여전히 우리는 시장 친화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들도 아직까지는 거론할 단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들을 고수해줬는데요. 오늘 회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가 쓴 보고서 제목이 매 그림자 정도는 드러났다. 아직 발톱까지도 아닙니다. 그림자 정도는 드러났다는 게 전체적인 성명서 톤이나 파월 의장이 금융했던 발언들은 점도표가 지금 23년 값이 원래는 23년까지는 영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해줄 거라고 지난 회의 3월까지는 약속했던 거잖아요. 오늘 경제 전망을 다시 수정하면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도 6%에서 7%대까지 올려고. 내년도에도 4%에 가까운 성장 가능하다. 그리고 물가도 계속 일시적이라는 건 강조했지만 지금 단계 높은 거는 인정하고 이게 또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애초에 연준이 약속한 기간보다는 좀 빠른 시점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몇 언론사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내년 하반기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콜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제 점도표에서 일부 연준 인사들도 22년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기존의 4명에서 7명으로까지 늘었습니다. 18명 중에 7명이니까 적지는 않죠. 그러면서 23년에는 제로에서 지금 2번까지 올려서 대략, 지금 제로에서 0.25까지니까 한 중간값으로 0.6%까지 올라갔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충격이고 실제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FMC 시작하기 전에 한 1.48%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가 1.58로 한 10BP 가까이, 그러니까 전일 종가로는 한 8BP 올랐는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1.6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채권 시장에도 충격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받았던 금리의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악재가 더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놨는데 미국 증진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다우지수가 한 0.7, 0.8% 근처고 오히려 나스닥이 0.2밖에 안 빠졌어요. 앵커님,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올 초에 1분기에 금리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훨씬 취약했거든요. 우리가 좋아했던 성장률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반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용주인 코스피가 오히려 최근 신고가 경신하면서 레벨 부담이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코스닥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오늘 FOMC에서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시사점인데 시장이 땡긴 기대를 연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게 연준만 지금 우리가 시장 프렌들리하다는 건 지금 시장은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2023년 상반기에는 저희도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 연말쯤에서 2023년 상반기 한 6월 정도로 땡겼습니다. 그 정도의 기대치 정도는 연준도 같이 맞춰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는 마켓도 이미 어느 정도 소통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걸 감안하고 움직였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3월 FOMC 때 미국 10년 금리가 얼마였느냐. 1.78%였습니다. 그때 비해서는? 어제 올라간 거 10BP 치고도 그때보다도 20BP가 오히려 낮아요, 지금. 그 사이에 경기도 좋았고 물가도 좋았는데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 좋은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금리 쪽에서 10년짜리 금리는 대략 떨어지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지니 그 돌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민감도는 생기긴 했지만 민감도가 생기긴 했지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오히려 미국의 5년짜리는 10년짜리보다 더 많이 오른 10BP가 올랐습니다. 30년짜리는 그러니까 더 채권 만기가 길수록 가격의 민감도가 훨씬 큰데 10년짜리가 8BP 오른다가 30년짜리는 3BP도 안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게 더 긴 쪽에서 가격의 민감도가 높은 장기 금리가 덜 오르고 5년짜리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긴 금리가 그래도 23년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울 때 2년짜리 금리도 어떻게 5BP나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쪽이 아니라 좀 줄어드는 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 드릴 올해 주식시장의 스타일 중에서도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고 성장주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금리, 가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탄력이라든지 그래서 굴뚝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질 때예요. 올해 1분기에는 그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아웃포폼하고 성장주들이 우리 막 작년에 참 좋아했던 주식들이 고전을 낳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FOMC의 반응으로 미국 10년 금리 그렇게 올랐으면 주가가 더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스닥이 훨씬 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반기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들을 차용해야 된다. 경기는 결국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가 좋으니까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으로 당기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작년에 저체온증이었던 경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약을 맞으면서 처방받아서 이제 체온을 조금 올라온 오버 고열로 넘어가긴 했지만 쓰러질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약을 중단하는 과정, 테이퍼링도 그래서 9월쯤에는 확실하게 시점들, 계획들 명확하게 박아주긴 하겠지만 시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저께 정도의 금리 반응이면 주시장이나 위험자산들이 좀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조가 바뀌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차트로 하나 또 들고 왔는데요. 아까 점도표들이 제시돼서 막 상향 규정된 차트들이 그림이 나간 걸로 봤는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롱거런이라고 하는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 수준이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최종적으로 연방금리 이 정도 수준이 가야 돼. 걔가 2.5%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수준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저 차트. 네, 맞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 저게 이제 연준의 꿈이자 희망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방금리를 지금 2% 중반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그 재미있는 게 미국의 아까 얘기드렸던 초 제일 장기금리죠. 30년짜리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저 수준을 어지간해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넘어봤죠, 18년에.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이 실질 기준금리 인상은 진행하고 있는데도 저 롱거런 자체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 말인즉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연방금리 수준 이상을 더 높일 수 있다 했을 때 미국의 장기금리가 그 이상으로 연준의 꿈과 희망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갈 수 있는 한계라든지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통제되고 있다. 단편적인 상황에서 어저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겼기 때문에 아랫단에 만기가 짧은 채권들의 스트레스는 크지만 장기금리는 변화가 없었다. 이게 중요하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기 시작하면 주시장은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질 때가 경기 좋아지고 그때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좋을 때 아니에요. 그때 가치주, 성장주, 저평가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고 오히려 지금 벌어진 스프레드를 조금씩 줄여가는 룸, 단기 쪽에서 올라오는 힘이 생길 때는 다시 꿈과 희망 쪽으로 시각을 가져가야 된다. 다시 성장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처럼 올해 하반기의 시장의 그림은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받쳐주는 환경에서 장기 금리는 막히고 유동성은 흡수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돈 풀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몇몇 미국의 인사들, 제피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들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준이 사전적으로 예방 주사를, 우리 지금 백신 중요하잖아요. 어저께 연준의 23년 전도표 상향은 일종의 금융시장 버블이나 과열 그리고 일부 지금 그쪽의 수혜를 받았던 산업들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을 맞았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전반적인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는 쪽의 투자들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딱 잡혀 있는 국면에서 스트레스가 잡혀 있는 국면에서 그쪽에 대한 금리 텐션만 없다면 띰은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이 다시 또 우리가 금리 스트레스를 받을까봐라는 것인데 어제도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2023년까지 금리 올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없는데 시장에 빠진 것을 보면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스트레스는 있죠. 그런데 미국 주가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지금 S&P든 다우든 아까 얘기 드렸던 지금 경기 좋은 국면에서 걔네들 다 신고점입니다. 나스닥도 디니켓이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위험 선호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오면서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정도는 나오지만 제가 올해 상반기에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금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의 시장 흐름은 일방향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조정 정도를 가져간다. 다만 이런 변동성 장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추세를 부러뜨릴 정도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한 10% 내외 조정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흐름은 하반기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지수 자체는 위쪽으로 향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 민감도라든지 정책에 대한 민감도 나와서 조정받는 구간은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살 기회 정도를 주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큰 기조는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당장의 눈앞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파이를 뺏을 정도의 연준이 겁을 준 것도 아니다. 아까 그림자 정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톱도 안 갔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연내의 기준금리, 정책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죠. 맞습니다. 앞서 보니까 브라질도 올해 세 번째로 금리 올렸는데 올해 75BP나 올렸습니다. 거기는 이머징이라 올 때 화끈하게 올리죠. 75BP 만약에 약간 상상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미국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신흥국들은 계속 정책금리를 올리는 스탠스입니다만 이제 드디어 미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를 보면 앞으로 시장의 큰 그림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경기가 나빴는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올해 좋아질 수 있는 기대들을 막 당겨 반응하면서 작년에는 투자가 오히려 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작년에 제일 주식시장의 특징이 남들이 좋다는 주식 샀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았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특징은 금리가 올라오고 유동성 환경이 바뀌고 정책이 이제 견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주가도 그렇지만 미국이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13%씩 올라가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년 대비 두 자리 증가세를 나타내니. 그런 데에 대한 견제들이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변동성을 수반하게 되는. 올해 특징이 상반기에 남들 좋다는 주식 하면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구간이었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건 과열로 가는 경기, 물가, 자산 가격. 이거를 어느 정도 통제. 그래서 제가 아까 백신이라는 표현도 썼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그게 조금 이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은 올해 굴뚝주들 좀 좋았던 부분의 반대 작용으로 또 남들이 좋다라는 주식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기대들을 많이 가져갈 겁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보시면 최근에 플랫폼 업체 1, 2위 업체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의 3, 4위를 지금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식에 뭐가 더 좋아요. 그런데 둘 다 좋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둘 다 좋죠. 한 회사는 금융 쪽으로 더 확장을 할 거고 한 회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둘 다 그런 미래 가치들을 생각하면 하반기에는 그런 주식들에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정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또 환경 문제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통화 정책이 주요국들이 지금 정상화한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 대한 안정, 다른 도리로 시각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G나 친환경 이슈들은 더 점증이 될 거고요. 방금 얘기 드렸던 미래 혁신 산업들에 대한 투자들도 다시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 스타일이 분명히 금리가 단순히 올라온다고 그러면 상반기처럼 가치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오늘 나와서 금리가 1BP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장기 금리가 안 오르고 이게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미래 가치들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가치주가 되냐 성장주가 되냐에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폭이 줄기 시작하고 그게 올해 1분기처럼 벌어지지 않는 국면에서는 테마는 다시 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누가 주식 좋다고 하는 추천주들을 다시 관심 있게 볼 만한 조금 투자가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는 지금 이제 백신을 맞는 거니까요.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 10년 기준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3월 달 고점이 1.78 그 정도로 9월 FOMC까지는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드렸던 그 테마에 대한 인식들 내년까지 무탈하게 그쪽으로 투자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기준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뭔가 환경들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성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지금 주식 투자를 이제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장당이 금리가 역전될 때까지도 금리 역전 이후에 침체가 한 6개월 뒤에 옵니다. 1년 뒤에 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멈추지 않는 주식시장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군요. 채권 전문가가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를 얘기하는 건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아이디어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에 아주 따끈하고 이용한 분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지금 뭐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상식가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시장보다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9월 FMC 전후로 해서 제가 드렸던 오늘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하반기의 큰 줄기 자체는 잡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시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니시겠습니까? 메리츠 증권의 윤여상 채권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